이곳은 자네 것이라는 걸 적에게 보여줘 거점을 차지해라 이 거점을 점령했군 적이 A 거점을 차지했다 이 거점을 점령했다 어드밴티지를 얻었군 저쪽이 앞서고 있군 아직 뒤집을 수 있어 내가 유리해 곧'! WS 넌 히힛 히힛 히히 2라운드 이제 그만. 판정을 내리겠다. 분명 처치. 자넨 진정한 타이탄답게 전쟁을 치르논군. 선술이 탄탄하며 승리는 따놓은 방상이죠.